지금 이 공부가 무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10개 차 오셔서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분들과 그리고 또 멀리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명상으로 이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보고 싶고 같이 만나고 싶고 같이 만나서 공부 같이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름이 과정공부지만요. 과정공부를 순서대로 페이지 페이지마다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중에서는 내 나름대로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차피 샅샅 공부를 다 못할 거니까 과정공부에 충실하지 않은 과정책에 충실하지 않은 공부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공부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첫 점은 부흥을 위한 기도인데요. 이 부흥은 교회의 부흥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은 개인의 부흥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개인의 심령의 부흥, 개인의 풍성의 부흥,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없이는 교회가 어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또는 유명한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해서 알려가지고 교회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은 혹 된다 할지라도 1회성을 면치 못합니다. 끝나고 나면 도로와미, 타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전체의 부흥보다 먼저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교회 전체의 부흥이 저자의 의도는 교회 전체의 부흥이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에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은 마태봉 7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지구에서 모든 사람이 마음을 주고받고 삽니다 마음을 주고받고 사는데요 아마도 그 중에서 그 마음 중에서 제일 간절하고 진실하고 깊은 것은 누가 누구에게 향하는 마음일까요? 부모가 자신에게 향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지난 날을 돌아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명색이 목사였지만은 그래서 신자들을 위해 목회를 했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신자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주고 은혜를 미치고자 하는 마음이 100이라면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은 100 이상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내가 생각한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깊고 진실하고 가장 간절한 마음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생각하거든 화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아들이 아버지께 뭘 요구 구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록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통보를 좀 하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는 문제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문제와 언제 기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이나 하루하루의 생활이나 일전의 생활이나 우리 일생의 시작과 끝에 반드시 모든 문제를 모든 계획을 모든 소원을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게 될까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해요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는 기도 안하고 태어났죠 대신 누가 다른 사람을 기도했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낙네 아들이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다니면서 조언을 하거나 따라다니면서 길을 가르쳐 주거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그 키부츠에 간 여학생들 여섯 명을 데리고 제가 운전을 해서 승용차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사회를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열이고로 그래서 열이고에서 사회로 내려갔어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헤르몬산이 있고요 여기 물이 나와서 여기 갈릴레가 있습니다 갈릴레가 쓰고 쭉 내려요 요단강이 내려와서 여기 사회가 있습니다 막혀서 갈릴레는 생명의 바다이고 사회는 막혀서 죽음의 바다가 그래서 사회예요 배드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근데 여기쯤 여기쯤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쯤 열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자그마치 여섯 명이라는 귀한 나머지의 딸들을 태우고 같이 그 키부츠 봉사가 태우고는 예루살렘에서 열이고로에서 사회로 왔어요 사회까지 오니까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마세요 그런 표지판이 있더래요 그런데 길은 돌짜랄길 트럭이 다닐 수 사륜구동 트럭이 다닐 수 있는 아주 허물어진 길이 길이 쭉 있더래요 그래서 이 녀석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여기로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내리막길이 나오더래요 아주 무서운 내려가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자갈이 돌밭길 그 승용차로는 올라올 수 없는 돌밭길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쭉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길이 딱 떨어졌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사회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는 언덕인데 언덕인데 언덕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해가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달랑달랑 하니깐 그래서 여기서 해가 지고 기름이 달랑달랑 하니깐 물도 없지 이러니깐 야 여자애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 전화도 없고 알릴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런 정말 사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회 옆에서 사경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제 올라가는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일이 돌아가지는 못하니까 이 절벽 언덕길이니까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완전히 길이 끊어졌고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은 여기서 언덕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무조건 올라가 보자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길이에요 패였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패인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 그 그 그의 운전을 학원에 안 다니고 내가 가르쳤거든요 학원비가 없어가지고 내가 운전을 가르쳐서 시험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애가 이제 이러내니까 이게 이제 골짜기입니까 차는 골짜기입니까 차를 막바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갈리자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갈리자로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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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 길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 이렇게 해서 기어 올라 올라 갈리라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간신히 여기 올라와 있어요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여기에 이렇게 사마귀 나타내려요 사마귀 도래 사마귀 그럼 뭐 이 늑대를 피하다가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받았고 사마귀 나타내래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건 정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거기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 기름도 기름도 사만들 나가지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여자들은 여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이나 되지 자기 혼자지 여기 올라올 때도 여기 돌멩이 다 주워다가 메꿔 가면서 돌멩이 주워다가 메꿔 가면서 간신히 지그재그로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사막이 가만히 눈감고 기도를 하다가 저 멀리 사막 끝에 지평선 사막 지평선 뭔가 선이 여기 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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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아 저게 길일 것이다 집감을 했어요 저게 길일 것이다 어딜는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 그런 에 집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이 남아있는 기름 조금 남아있는 기름으로 간신히 그 모래 사막을 들도 없는 사막을 막 해서 이 길을 이렇게 갔습니다 가니까 정말 포장도로 나오죠 포장도로 그런데 올라오는 그 시간을 내가 낮자와 시간을 보니까 내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뭣도 모르고 아무 상황도 모르고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왕평이를 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아멘 기도란 이런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맨 처음 시작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맨 처음 해야 할 일도 기도고 마지막에 우리가 끝마칠 때 죽을 때도 가능하다면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갑자기 뭐 이렇게 죽을 수 있지만 만일에 약간의 시간이 1분이나 2분이나 5분이나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른 어떤 일보다 뭐 그것이 우리 생의 마지막에 이해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하고 기도하다가 죽어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기도하는 기도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 다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걸 알 겁니다 기도하는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예요 물론 습관적인 기도도 기도죠 의식적인 기도 그냥 이런 기도도 훌륭한 기도라고 쓰겠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절망했을 때 낙담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할까요 기도를 해야죠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 검찰총에 불려갔다가 조사를 받고 내일 또 조사받기로 하고 나와가지고 저녁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아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잘 아는 내가 친배를 줬어요 국을 근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도지사도 하고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아주 배우사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뭘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해결이 안되니까 그만 자살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자살왕국이 심지어 누구까지 자살했어요 대통령까지 자살을 했어요 대통령까지 자살을 했어요 무엇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때는 항상 뭐로 해결하려고 해요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자살로 끝마칠려고 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두가지 있는데 그건 뭘까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여야하고 하나님을 걸었을 때 자살하는 죄 자살하는 사람은 용서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용서해줄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용서를 해주지 자기가 스스로 죽었는데 자살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줍니다 용서해줄 수 있는 시간이 지나 버린거지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자살하는 게 좋아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게 좋아요 창피하고 또 부끄럽고 죽고 싶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게 편해요 죄값을 교도소에 들어가서 갚고 나오는 것이 편해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제일 갚고 나오는 게 더 좋지 그럴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요새 가자 이러면 될 텐데 창피하니까 자살을 해버리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항하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엄청나게 큰 일이 자살입니다 자살은 회개하지 않겠다는 표시예요 회개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값을 갚겠습니다 자살을 해야 한다면 성경에서는 누가 자살을 꼭 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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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간입니다 나는 자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회개하지 않고 자살한 거예요 또 다른 자살입니다 그건 회개하지 않은 자살이니까 그런데 자살을 물론 자살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아는 게 자살인 거죠 다윗이네 다윗 다윗은 정말 자살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는 창피해서요 얼굴을 들고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창피해요 하는지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냥 10대명을 다 보면서 머리도 좋아 한꺼번에 그냥 동시에 10대명을 다 짓밟았어 머리도 그리고 뻔뻔스럽게 자살을 안 했어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셔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요 번마다 백연이식 훈관히 젖도록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모텔에서 쇠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안할 수 없는 악하고 나쁜 죄들을 많이 많이 지어서 용서해 주셔서 나의 죄를 도만해 주셔서 라고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은 교회짓고 기도하는 사람과 교회짓고 자살하는 사람 누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담을 수 있을까요? 예 왜 기도하는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병 나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집이 없으면 집 달라고 기도하고 또 뭐 하여튼 뭐 부족한 것 꼭 있어야 할 것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예 뭐 필요한 것 지금 당장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긴급한 것 그런 거 해달라고 아까 길 잃었을 때 우리 아들 길 잃었을 때 길 열어달라 가르쳐달라 길을 길 찾게 해달라 기도하였겠죠 뭐 모든 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 보호해 주십시오 그 말만 했겠죠 상황에도 모르고 근데 기도란 그렇게 없는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하라고 하신 그 본질 기도의 목적이 그것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그것은 한참 주위에 기도의 역할일 뿐이에요 기도의 역할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에요 주실라면 주시고 안주실라면 안주시고 지금 주실라면 지금 주시고 신명해 주실라면 신념해 주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들어줘요 크리스찬 권투선사하고 크리스찬 권투선사하고 권투를 했어요 근데 둘 다 신자야 이 사람은 뭐라고 기대했을까요 이기위에 자기가 이기위에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이 사람은 동일합니다 자기도 자기가 이기위에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기도를 응답해 줄까요 교회에 더 잘 다니는 사람 십일금 더 잘되는 사람 더 필요한 사람 더 필요한 사람 꼭 이기위할 사람 그런 기도를 응답하죠 뭐 이 사람이 신앙이 더 좋으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자 그런거 하나님은 치조라는 분야 아니에요 이 사람이 더 차가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들어준다 그런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응금 십일금 잘렸으니까 더 기도를 들어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유치하고 졸려온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수가 없어요 안 해주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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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늦게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부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철억이 있는데 500억 나이 주십시오 그런 아버지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기도를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안 주지요 주는 아저씨 죽을텐데 500억 안 주지요 가서 올려온 지고 안스크린이나 사는 거다 아들이 죽어요 500억 주면 기도했다고 들어주면 죽는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와 맡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해주시는 게 많아요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이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게 죽고 기도라는 것은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기도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기도로 맡기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기가 십자가에 잔을 마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안 죽고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을 영상편 기도입니다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라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죠 하실 수 있거든 이 십자가 내가 안 죽고 안 죽고 살아서 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 같은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할 때 그 상황을 그 당하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완전히 맡겼어요 예수님도 맡겼어요 우리도 맡기고 삽시다 아멘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그 기도 응답받고 뭐 해결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고난도 맡기고 질병도 맡기고 어려움도 맡기고 실패, 좌절, 낭만 또 어떤 문제 불화, 가정 문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누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해결하려면 뭘 어떻게 해결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우리 사람은 우리 교회인데 원주교도소에 있었어요 원주교도소 근데 교도소에서 20년 살았어요 20년 살았는데 20대 때 들어와가지고 50대 된 거예요 근데 왜 들어왔냐고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해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았어요 몰래 그걸 알았어요 알고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이고 그 남자도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범으로 교수에 20년 살았어요 그럼 이제 죽여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혈관이 다 터질 일이지만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침이 오고를 일이지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하시든지 안하시든지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모든 자 그 지난번에 브라질 무슨 칠레인가 광산에서 상호세 광산에서 38명인가가 69일만에 구조됐죠 그런 일 있었죠 그 사람이 구조받은 이유가 힘이 뭘까요? 인내물 거기 그 무서움 이제 죽음만이 남아있어요 죽음만이 그러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서서히 말라 죽을 거예요 아니면 음식을 먹을 것을 서로 빼앗아 먹고 빼앗아 먹으려고 죽이려고 하다가 다 죽이고 빼앗아 먹고 하다가 난장판이 돼가지고 다 죽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연세가 많은 많은 신자가 아는 게 있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조그만 이런 바위에다가 예배 장소를 마련하고 우리 여기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를 불해주실 분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뿐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형태를 아뢰도 맡깁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부활해주신 것을 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먹을 것 다 모아가지고 우리 사는 날까지 같이 조금씩 먹고 연명합시다 이걸 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가나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해주실 때까지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 사라다 하도록 먹을 것을 조금씩 다 모아서 합쳐서 조금씩 안주글만큼 먹고 삽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투관을 막 구출만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존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듯이 자기 이름으로 해결 안하고 그러지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의존하고 의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죽으라고 하시면 죽자 이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완전히 맡기자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맡겨버려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요?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길 수 있는 하늘에서 제정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 기도뿐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맡기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말이 뭘 달라고 구하라는 게 아니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달라고만 요구하면 그게 들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실패와 낭만과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죽고 싶은 마음 또는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극도의 분노 억울함 이런 내가 견딜 수 없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지 잘 담아서 잘 담아서 그릇이름이 뭐예요? 기도 기도는 그릇이름입니다 기 기 기자가 물론 빌기자지만 그릇기자도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죄 특별히 죄 우리가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그걸 안 지은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습관적으로 실수로 범한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안 지은 것처럼 다 할 수 있어요?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가슴에 담고서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까? 미쳐버릴 정신이 상대를 내려붙습니까? 당장 죽어버리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거 아주 예쁜 그릇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구해서 거기에 우리의 죄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기도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아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그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업하다 실패하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좋은 신부감을 보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여자아이를 내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해 결혼하게 해주셨다고 당직을 하는 걸 여러 사람 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조병일 목사님이야 조병일 목사님은요 그 사모님 성함이군요 이재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소하고 이재분입니다 그 사모님 학생 시절에 36대가 다닐 때 좋게 봐가지고는 그냥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라고 강중을 여러 번 했어요 물론 그것도 기도죠 결혼하게 해달라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뭐 등록금 없으면 등록금 어떻게 해야겠다 어깨에 해달라 밖에 해달라 아프면 병력게 해달라 앞으로서 앞으로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죠 다 받은 거 아니죠 그럼 뭐해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하나님이 사람 차별합니까 그 사람이 신뢰금 달랬다고 병도 아껴주고 혈않는 사람은 안 아껴줍니까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문제를 거시면 언제 기도할까 뭐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절실한 거 긴급한 거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것은 꼭 그 해결해달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꼭 그때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들어달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 나오면요 분노가 이만큼 치밀어올 때 화가 못 났어요 그냥 특히 한두 개 때려 부숴버리고 싶을 때 그때 기도할 때 얼른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지금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무서운 분노를 잠재워주십시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의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안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무시해서 무시를 받고 당신이 몹시상에서 정말 그냥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는 기도하고 비난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와 암을 끼쳤을 때 내가 그걸 당했을 때 억울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은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무슨 욕심이 일어날 때 탐심이 생길 때 하나님 내 속에 탐심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돼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은 속인 일이 별로 없는데 사람은 제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 기도합니다 또 전망 낙심 실패해선 때 기도하고 죄짓고 죽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죄짓고 죽고 싶을 때 너무 죽고 싶을 때 당장 죽어버리고 싶을 때 자살해서 아파트 15층에 뛰어내려고 싶을 때 병들었을 때 암 같은 거 걸렸을 때 죽는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기를 들었을 때 기도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 자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네 끝 모든 것이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건 중복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했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타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형평과 자기의 처지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기 전에 그건 나중에 해야 되지만 다른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신 다음에 너도 참 어려운데 네가 네 어려운 거 기도 안하고 다른 사람 더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도와줄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마음에 든다 내가 너도 도와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많이 도와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포인트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 뭐 충분히 뭐 이렇게 바르지 못하고 충분히 마치는 마음으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무엇인가 언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오직 기도로 살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